여러 개 제품에서 표시 기준을 넘는 글루텐이 나왔습니다. 식품 등의 표시,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르면 총 글루텐 함량이 kg당 20mg 이하인 식품만 무글루텐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. 글루텐 함량이 가장 높게 나온 건 한 카페의 스푼으로 기준치의 175배인 kg당 3,500mg이 검출됐습니다. 글루텐 뿌리라는 형수막이 붙어있습니다. 그런데 이 베이커리에서 파는 스푼스푼에서 기준치의 약 100배가 넘는 글루텐이 나왔습니다.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5개 중 4개 사업자는 온라인에서 무글루텐 표시를 없애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 글루텐 함량을 확인하기 위한 국민시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글루텐을 강조하면서 표시, 광고에 관한